LG전자가 화면을 회전할 수 있는 컨버터블 노트북 LG그램 2인원을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출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앞서 17인치 대화면을 탑재했지만 무게가 1340g에 불과한 LG그램 17을 국내에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번 LG그램 2인원 역시 가벼운 무게의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 모델입니다. LG그램 2인원은 올해 CES 2019에서 혁신상을 받을 정도로 호평을 받은 제품입니다. 노트북과 태블릿을 하나로 결합한 컨버터블 노트북으로 터치 기능을 적용한 14인치 FHD IPS 디스플레이를 360도까지 회전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고 내장된 와콤의 최신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해 편리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러스 펜은 4096단계 압력과 펜 기울기는 물론 방향까지 인식할 수 있어 글씨나 선을 더욱 세밀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은 1145g의 가벼운 무게로 탁월한 휴대성을 자랑합니다. 14인치 화면을 탑재하고도 화면 테두리를 줄여 전체 크기는 13.3인치 일반 노트북과 유사합니다. LG 그램 2인원은 최신 인텔 8세대 쿼드코어 프로세서와 최신 DDR4 메모리 탑재, SSD를 추가로 부착할 수 있는 슬롯, 지문 인식 기능을 적용한 전원 버튼, 72W 용량 배터리 등의 사양을 갖췄습니다. 특히 밀리터리 스펙으로 알려진 미국 국방성 신뢰성 테스트에 7개 항목을 통과해 내구성도 인정받았습니다. LG 그램 2인원 추락가는 모델에 따라 189만원에서 229만원입니다. LG전자는 오는 3월 말까지 LG 그램 2인원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2019 그램 오피스 밸류팩과 전용 파우치를 증정할 계획입니다.